안녕하세요 사이더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혁입니다 이제 2007년 1월 1일이 왔습니다 2006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한 해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에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에 다 못 이뤘던 어떤 것들을 이번 연도에 좀 더 나름대로 같이 저희 가정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파이팅하는 분위기로 모든 것을 다 좋은 성과를 이번 연도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드라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2년 동안 군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뭔가 그때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드라마에서 한번 힘을 쏟아 보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파이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07년도에 감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질병과 싸워서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혁이었습니다